자 터넘기구요 저 저기도 공격 기워놓은거 봐라 자 터넘기 칠라 그러면 나라보 칠 수 있겠네 자 이들은 디미니치입니다 야 돌아왔나 저걸 못 이기냐 저걸 못 이기면 안되지 자고있습니다 자고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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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밀이 점령했고 자 이들이 올라와서 보충하고 자 이들은 봉쇄풀고 타락거로 들어가고 자 이들은 계속 팔마를 봉쇄하고 쟤는 나르보로 들어갑니다 자 이들은 봉쇄풀고 배턴 넘기고 아 죄송 또 까먹고 있었다 브리타니아의 반란군 있잖아 그치 왜 브리타니아는 왜 발란 터진거지 왜 터진거죠 치안이 안좋아진 이유라도 있나 카라만티아는 다시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익스를 점령해버렸고 바이러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장인의 집 치웠지 아 아 아 아 자 이들은 콘스탄티나 공격하고 공격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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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평화욕정 싫은데 내가 분명히 해달라고 했을때는 안했던거 같은데 아 그래요? 총원전군이 몇명이었는데? 자 브리타니아의 반란군이 공격해왔고 전메의 반란군이 공격해왔고 정말 알게 해? 왜 이렇게 반란이 잘 터지는 걸까? 팔마이는 요거 한 분단 때문에 아예 바깥에 쟤들이 못 나오는 것 같다. 그쵸? 아예 바깥에 쟤들이 못하는 것 같다. 아 쓰레기 같은 놈들이 꼭 약탈해가지고 저거 해버리냐? 꼭 약탈해가지고 그 수리비가 이천씩 이렇게 나오고 만들어버리네. 자 군사동맹은 파괴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러워 쟤들이 여기 매복 깨두고 카르타고까지 공격 가능한가? 자 카르타고까지 점령했구요 자 나르보이는 얘들이 들어가고 네 들어가세요 나는 요 30분 마주하고자 하지 뭐 어차피 자, 터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쟤들 레버전은 망할 때까지 저기에 속이 있을 건가? 자, 터넘기입니다. 자, 터넘기입니다. 저세계적 왜 가만히 있어? 저세계적 왜 가만히 있어? 역병? 프랑크의 역사요? 음... 큰 나라를 이루어요. 그게 이제 프랑크 왕국이죠.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대충 그럼. 이해가 잘 되시나? 자, 하드로맨춤. 또 전략합니다. 뭐 프랑크면은 사실은 이제... 네, 맞아요. 맞아요. 요지역 이제 동프랑크 왕국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죠. 자, 이쯤에 적절하게... 휴전합시다. 제드락은 휴전할 거고. 그 이상하네. 근데 얘네 왜 이게 보충이 안되지? 전염병 때문에 그런가? 그 이상하네. 팔마 이걸 함락시킬 수 있을까? 이게 까먹지게나 모르겠다 이걸 잡네요 자 그 가라만티아 놈들이 점령하고 있던 팔마를 우리가 빼앗았고 좋네요 빼앗으니 좋네 자 요렇게 쫄까요? 네 이게 게임 어렵습니다 게임을 좀 게임의 난이도를 아 타누우저 했어요 얼마전에 했는데 제 채널을 보세요 타누우 얼마전에 한거 있어요 재밌게 했는데 제 채널 들어오셔서 재생 목록 눌러보시면은 바로 이제 얼마전에 했던 방송중에 타누우가 있을거에요 세계정복 했지 상상전은 이제 세계정복으로 끝내니까 3일은 아직 남아있네 아직 남아있네 4일에 4일에 하아 저거 다 부숴버리고 쟤는 카랄리스 주변에서 기다리고요 쟤는 카이사리아로 들어가고 쟤는 카이사리아로 들어가고 으음 이것땜에 지금 속초의 각 지역 전부가 보충이 안되고 있는거구나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전부 안되는건 좀 심하잖아 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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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이거는, 이 새끼 이것도 곧 때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코가 지금 석자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지금 표현 그대로 제코가 좀 석자 합니다. 자, 턴넘길까요? 카르타고발 역병때매 카르타고발 역병땅 카르타고발 역병땅 아니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프랑크가 갈리안이랑 게르만인 짬뽕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프랑크는 원래 게르만 놈들인데, 걔들이 이제 나중에 갈리아 지역으로 와서 눌러 살면서 이제 갈리아 사람들하고 섞이게 되죠. 근데 프랑크인 자체가 원래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갈리아인하고 섞인 건 아니었어요. 걔들은 원래 그냥 게르만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프랑크 왕국을 프랑스 지방에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백의놈들은 백의에 살던 새끼들이겠지 뭐. 그때나 복돌들 그때들 그때들은 백의에 살던 새끼들이 다 enhancement 그때들 그 비누에 띄는 그때들 해둔 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빌 기회가? 흠... 자, 얘들은 하드로맨툰 좀 내려가고 카르타버즈 여기 쓸데없이 역병에 놀아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고 있어 아... 흠... 나중에 희석을 그렇게 하는거지 사실 원래 당대에는 아마 그런건 꼭 그런건 아니었을거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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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턴 넘기고 자, 알란족입니다 메르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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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말이야? 메르iesen 어디있어? Where are you from? 헬로 터끼 사람인데 자 아우 복잡하다 복잡해 쟤들은 팔마이에 들어가 놓읍시다 자 반란 자체는 다시 또 하드로맨툼에 터졌고요 저 지역은 면세 해버립시다 저 지역은 팔마로 들어가고 이 아틸라 토탈 월드가 너무 힘들어 이 아틸라 토탈 월드가 너무 힘들어 쟤들은 쇼군 토탈 월드의 사무라이로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쇼군 토탈 월드의 사무라이로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쇼군 토탈 월드의 사무라이로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 지역은 미니벌 토탈 월드의 사무라이로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쇼군 토탈 월드의 사무라이로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즐거워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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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란 새끼들이 여기 지금 등장했는데 알란 저거? 지나가는 새끼 치고는 좀 불순하지 않나? 저거 지금 잡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알란이 지금 누구하고 전쟁 중인데 아틸라가 왕이네요?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전쟁 해주겠다고 이새끼야 전쟁 해주겠다고 그래도 지랄이네 전쟁 해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시다무스 쪽으로 전진행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죠. 넌 또 왜 마이너스 3이야? 저 여기까지 하죠.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일단 북아프리카 놈들이 좀 많이 골칫거리였는데 오늘 대충 정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일 토요일이니까 내일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